1, 2, 3 제가 미국을 떠난 지도 벌써 2년이 됐어요 그동안 가장 힘들었던 건 더 이상 퍼프레이즈 활동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였어요 이러다가 아카펠라를 영영 잊게 될까 봐 너무 두려웠는데 갓플레스전이 정말 큰 힘이 됐죠 제 팬클럽으로 이루어진 아카펠라팀인데요 이름은 존 아카펠라예요 저희 아카펠라팀을 소개합니다 저희 아카펠라팀은 저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쯤에서 서프라이즈 퀴즈 나갑니다 존 박이 여자를 볼 때 가장 많이 보는 것은 엉덩이 정답 역시 어이가 없네요 그럼 이쯤에서 우리 노래를 좀 불러볼까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둘, 둘 nue,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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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아카펴즈 나갈 거예요 And blow out the candlelight I submit to your demands I will do anything Girl, you need only ask I'll mail up to you Like you want me to And I'll hold you tight Baby, all through the night I'll mail up to you Like you want me to And I will hold you Do you tell me to 호흡이 척척 맞아요 퍼프레이즈만큼이나, 역시 피님 저 사람은 너무 못하는데 바꿔주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에요? 안경 쓰신 분이요 안경 쓰신 분이 좀 너무 심한데 고맙습니다.